안녕하세요. 가수 김장원입니다. 제가 부세군 자선냄비와 함께한 연말 1일 산타 모금 콘서트도 벌써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대요. 작년에 영하 18도래서 드라이브 입을 녹여가면서 노래를 했던 그 기억 아시죠? 그래서 올해는 따뜻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을 따뜻하게 보내자고요. 낮 2시부터 8시까지 영동 6번 출구 앞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올해는 많은 동료 가수들 우리들의 블루스의 정은혜 작가가서 그림도 그려드리고 가수 김종서씨, 여행스케치 그리고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정세훈씨 등 많은 동료 가수들이 함께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와서 따뜻한 체험하고 연말을 허전하지 않게 따뜻하게 보내고 2023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보험이다. 여러분 연말 사랑합시다.